자,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노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제 개인적인 기억인데 잘 안다시고요. 제가 MB 때의 YTN 라디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때 그 프로그램이 10시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스토컴 페트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네요. 강상무회실대요.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 하려고 가면 꼭 우리 노정민 위원장하고 해고자들이 출근투쟁, 출근투쟁 그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려고 그런 YTN 직원들이 막고 그게 이제 남대문에 있었던 YTN이에요. 서울역 앞에 있을 때 YTN에서 고용한 용역회사 직원들이 막았죠. 그랬습니까? 그래서 몸싸움을 하는 거 또 손대면 안 되니까 목대로 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진행하러 가고 그러면서 기분이 아주 솔직히 드럽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용역들이 막아서 하는 걸 뚫으려고 글쎄 말이에요. 그분들은 회사에서 딱 지명해 준 사람들 노정면 누구 누구 이 사람들은 회사 못 들어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전 노조원들이 똑같은 가면을 썼어요. 가면을 쓰고 그분들이 당황하고 누굴 막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출근했던 적도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1층 로비에서 농성하고 그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출근하면서 그때 MB 시절이었죠. 사실 추억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이동관이었습니까? 2008년 정권 초기부터 청와대 대변인을 했고 저희가 그 당시에 파악하기로는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 그다음에 문체부 차관이었던 신재민 신재민 맞다. 이 두 사람이 언론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실세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노정면 위원장님 하면 돌발 영상 제가 기억이 나는데 돌발 영상이 그게 YTN은 이게 한 번 동영상이 보도가 되면 계속 하루에 벌씩 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명박이가 쳐다보고 YTN은 왜 나를 그렇게 하루 종일 돌리니? 그랬다는 거 아니 그때 돌발 영상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었죠. 돌발 영상은 2003년에 제가 만든 건 맞는데요. 2008년도에는 제 후임인 후배 기자 임장엽 기자가 담당하고 있었고 이동관 씨에 대한 돌발 영상이 2008년 3월에 나왔죠. 그랬어요. 그때 천주교 정인구현사지단에서 삼성 떡값 인사들 명단 발표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4시에 발표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3시에 브리핑을 합니다. 명단을 살펴보니 사실 무근이다. 4시에 발표해야 될 내용을 미리 문제가 없다고 브리핑을 해버린 거죠. 그걸 돌발 영상에서 지적하니까 이동관 씨가 당사자로서 화관했던 모양이죠. 그 당시에 홍상표 보도국장한테 항의했고 그 영상이 바로 삭제됩니다. 재방편성도 없어져버리고 기자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회의하고 항의하고 그래서 이동관 씨가 보도국장한테 전화했다는 사실을 보도국장이 실토해요. 그리고 나서 보원시켰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그때 한 번 이동관 씨가 나름대로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좀 더 정교한 탄압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상표 씨 그 양반 나중에 어디 정권으로 가지 않았어요? 참 공교롭게도 박근혜 때 갔나? 아니에요. 이동관 홍보수석 후임으로 갔습니다. 그래요? 서로 전화를 주고받던 한 사람은 언론사 보도국장 한 사람은 청와대 대변인 사실 둘이 전화할 수 없죠. 하면 안 되죠. 친해도 참아야 되는데 그랬던 사이가 후임 홍보수석 인사로 드러났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당시 YTN에 가했던 탄압이 그러니까 사장을 낙하산 인사하면서 그러면서 촉발된 거로 밖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어땠습니까 실제로? 낙하산 사장 부임 과정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면 빙산 아래에는 수면 아래에는 돌발 영상 사태 이동관 씨 돌발 영상을 삭제한 그것과 같은 보도를 장악하려는 그런 기도가 깔려 있었다고 봅니다. 돌발 영상이 타겟이 됐고요. 돌발 영상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다룬 그런 아이템이 나올 때마다 문제가 불거졌어요. 결국은 저도 해고가 됐지만 돌발 영상을 담당하던 PD 한 명도 함께 해고가 됐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임장혁 PD는 6개월 정직을 당했고 그래서 이제 돌발 영상이 사실상 폐지되버리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재미있는 사실은 저희가 오랫동안 투쟁해서 낙하산 사장을 끝내 막치는 못하고 임명이 되고 보임을 하고 돌발 영상을 또 저희가 부활시킵니다. 부활한 그 시점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정국이 생겨요. 그때 돌발 영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전에 기타 치는 모습 영상도 입수해서 보도하고 또 국회에서 연설하던 것도 보도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쌍용차 진압, 방압 파업을 진압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곤봉으로 노조원들을 때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생한 영상을 입수해서 다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구본홍 씨가 사퇴하게 돼요. 저는 결국 보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해직을 몇 분이나 당했었죠? 6명이 해고를 당했고 수십 명이 함께 징계를 당했죠. 그래요? 우리 위원장님은 당시에 구속까지 되셨었나요? 네. 무슨 사... 뭐로 또 들어가셔서... 뭐 많이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아, 출근하려고 막... 그러는 거... 저희가 2008년 10월에 해고 사태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2009년 3월에 제가 체포되고 구속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8년 9월, 그러니까 해고되기 한 달 전에 국회에서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동관 씨한테 물었어요. 대변인이니까.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사측이 그때 징계 절차에 들어가고 형사고소를 했는데 이동관 씨도 언론인 출신이니까 농아일보 기술 출신이니까요. 네. 후배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다른 수단이 없지 않냐. 법적 구제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합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제가 구속됐던 거고요.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동관이라는 인물과 MB 쪽 사람들을 다 경험하신 건데요. 지금 MB 쪽 사람들이 정권 핵심에 들어갔다는 건 공공연한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분권이 아닌가 싶을 정도고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동관. 그 당시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저는 기술자라고 봅니다. 기술자. 언론을 다루는 장학 쪽으로 다루는 기술자. 어떤 언론에서는 언론 장학 경력자라고 칭하던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력 공채를 한 거다. 경력자 채용을 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딱 맞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해봐서 알 거예요. 언론을 치고 치고 또 빠질 땐 빠지고 얼르고 빰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워낙 능수능락하는 거죠? 경험해보지 못한 보도지침 기술이 MB 정부 때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당하면서도 잘 몰랐어요. 끝난 다음에 알았던 겁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국정원과 협력을 해서 국정원이 문건을 만들고 이것이 조치 실행되게 만드는 그 핵심 부서가 청와대 홍보수석실이었어요. 그건 국정원이 만든 문건에 다 나옵니다. 홍보수석실에서 몇 월 며칠에 요청한 자료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담긴 실행 방안이 실제로 해당 방송사에서 실행이 돼요. KBS에 대한 것, MBC에 관한 것, 그리고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적혀 있고 좌편향 프로그램, 좌편향 진행자, 좌편향 출연자 이런 것도 손봐야 된다고 나오고 심지어는 한 방송사, 언론사의 인사에 관해서 이번 인사는 놔둬도 된다. 이런 취지의 내용까지 담겨 있어요. 그때 KBS 김인규 사장이 부임한 지 꽤 된 시점이었거든요. 또 김재철 MBC 사장이 부임했을 때는 좌편향 인사, 간부, 물갈이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씁니다. 실제로 그렇게 실행이 됐고요. 그리고 꼼꼼하게 보도 하나하나까지 다 모니터링하고 또 항의 내지는 요구해서 보도가 바뀌게 만든 증거도 이미 문건으로 다 나와 있어요. 홍보수석실에서 직접 생산한 문건에 보면 YTN 보도리스트라는 문건에 보면 문제 보도리스트를 쭉 정리를 해요. 문제 보도는 이것이고 조치 결과는 이것이다라고 적어놓습니다. 같은 양식으로. 몇 개월에 걸쳐서 그 문건들을 만들어요. 그게 이미 다 공개돼 있어요. 거기에 어떤 문건은 몇 월 며칠 홍보수석 요청 이렇게 돼 있고 국정원 언론장화 문건은 그리고 홍보수석실이 생산한 문건은 조치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까지. 예를 들면 재난 상황에 정부가 대처를 잘 못했다. 그러면 앵커가 정부 대처가 미흡하다. 이런 멘트 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아픈 멘트도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 삼아요. 오전 10시에 YTN, MBN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다. 조치 결과는 오전 11시부터 앵커 멘트가 순화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조치를 취하고 결과까지 문건으로 만들어놨던 사람이에요. 그 홍보수석실의 홍보수석이었어요. 그리고 반중일 정상회담을 2010년 5월에 하는데 외신에서 각종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언론이 외신에서는 이렇게 평가한다. 단순히 인형 보도해요. 매우 기계적인 보도입니다. 그걸 문제 보도로 적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부터 비보도됐다고 조치 결과를 적어요. 그게 다 들켰어요. 이런 짓을 하고 들키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문건으로 들켰어요. 근데도 저렇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걸 보면 공직자로서의 자격 이전에 인성이 의심됩니다. 완전 깡무시하는 거죠. 그냥 증거가 나와도 모른다고 하니 그동안 아들 학폭에 대한 반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두환 시대의 보도지침이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냥 내놓고 했는데 아주 교활하고 교묘하게 뒤에 숨어서 아주 비밀스럽게 하면서 더 언론을 장악을 위한 기술자로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굉장히 과감한 것이 정권 초기에 아까 홍상표 YTN 당시 보도국장한테 전화했다고 했잖아요. 한 달 뒤에는 국민일보 편집국장한테 전화합니다. 본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취재에 들어가니까 편집국장한테 항의했고 편집국장이 보도 못하게 했어요. 그것도 편집국장이 이동관 씨 전화가 있었음을 확인해줍니다. 본인도 시인했고요. 친해서 막역한 사이라서 전화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정권 초기에 들키니까 그 다음엔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증거들까지 다 나온 상태죠. 그럼 형사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17년도 가을에 촛불 정국으로 인해서 정권이 교체된 뒤에 검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국정원 불법 사찰에 대해서 수사하던 검찰이 이 언론 장악 문건을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고 보니까 홍보수석 요청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돼 있어요. 그때 검찰이 결론 내리기를 홍보수석실이 실질적으로 만든 문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수사 보고를 해요. 그 당시 검찰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윤석열 지검장 시절에 수사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동관 씨가 또는 MB 정부가 성화대 홍보수석실이 방송을 장악할 의도를 가지고 요청한 문건이다라고 검찰이 결론 내려요. 네. 그런데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면 왜 수사가 안 됐을까 이동관 씨가 자기가 정말로 그 짓을 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겠냐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2017년 9월이면 그때면 이미 시효가 끝납니다. 그 사람이 홍보수석이 2010년 중반까지 하는데 공무원 직권남용죄 공소시효 7년이고요. 그다음에 방송법 위반 공소시효가 5년이더라고요. 이미 지난 뒤였어요. 그때 국정원을 타겟을 잡고 수사하던 검찰이 홍보수석실까지 수사를 확장해야 되는데 사실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동관 씨가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좀 의혹을 잃었거나 또는 타겟을 국정원에 집중했거나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공소시효가 끝났다. 이동관이 핵심 인물이다. 이런 얘기는 없었죠. 나오지 않았죠. 그 당시에 검찰에 대해서도 평가가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당시에 동아일보에 그 사람이 사회부장까지 했었나? 그리고 편집부 극장하고 그랬을 텐데 제가 그저는 모르겠고 논설위원 논설위원까지 했었죠. 그래서 검찰하고 굉장히 연계망이 강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는 맨날 폭탄주 먹고 이동관이 먹었는지 아무 잘 모르지만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하여튼 검찰 쪽에 그 라인들하고 하여튼 또 이동관 씨가 술을 잘하잖아요. 그런가요?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뉴스와 관련된 거 말고는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참 희한한 그러면 우리 노정면 위원장께서는 이동관이가 지금 앞으로 청문회는 그쪽에서는 형식 의뢰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강행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어떻든 여론이 어떻든 새로운 사실이 나오건 말건 간에 황간에는 저도 떠도는 서문입니다만 윤석열과 이동관은 굉장히 마약한 사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방송가에서 나오더라고요. 실제로요. 그러면 임명된다. 임명장이 수여된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만 봐도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KBS 수신료 문제도 그렇고 또 지금 이사천외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심지어 MBC, KBS 이사회 이사장을 동시에 날리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수순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으로 가겠죠.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사회를 손봐서 방송사 경영진을 교체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항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배구조 자체를 바꾸는 쪽으로 수순을 올릴 거라고 수위를 올릴 거라고 봅니다. 이미 MB 정부 때 국정원이 만들었다는 언론 장악 문건에 MBC 문제가 그때도 지배구조 문제까지 건드려요. 공영이냐 민영이냐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MBC 장악 문건에 홍보수석실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그 문건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MBC 말 안 들으면 민영아 수순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수는 내부 구성원들의 저항 그리고 여론이겠죠. 실행하려는 의지는 벼르고 별러서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YTN은 사실 이제 매각 절차 들어갔잖아요. YTN에 대해서 2008년도에 그 당 신재민 차원이 너희들 말 안 들으면 팔아버릴 거다. 이렇게 내놓고 협박했어요. 그것도 문건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오래돼서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리고 실제로 주주 중에 하나였던 우리은행이 2만 주를 내다 팔아요. 정권이 시켜서 한 것이죠. 그때 저희는 그걸 협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확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고 저희 판단은 맞았어요. 그때는 협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실행 단계입니다. 이미 대주주들이 매각 의사가 있다는 쪽으로 의사를 밝혔잖아요. 그게 원래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냥 시키니까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따져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분명히 지금 입장되기 직전까지 이 주식 팔 이유 없다고 그랬어요. 배임 소지도 있다고 했고 보유할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 그것도 문건으로 남아있어요. IT 좋으니까 상당히 수익도 좋고 잘 나가니까 더 잘 나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이 있을 때 팔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제 1목표는 길들이는 거죠. 직접 길들이면 뭔가 잡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친한 자본에 넘겨서 자본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길을 들이자. 말 잘 듣게 하자. 자본은 그래도 우리 편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KBS, MBC, YTN 장악하려고 노동조합의 저항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일지는 가늠해 볼 수 없지만 조심스럽지만 저항 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생존권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언론인이잖아요. 여러 가지 권리가 보장되는 언론인이잖아요. 책무에 대해서 늘 들어왔고 내놓고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그냥 월급쟁이 할래 할 수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맞득치 않은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과 무관하게 또 다른 차원에서 언론인들은 탄압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든 저항합니다. 그래요? 80년도에도 저항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잡혀가고 대량 해고를 당하고 유신 때도 그랬고요. 동아투이 선배들이 싸웠기 때문에 존재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뭐 2008년도, 9년도처럼 언론, 방송 언론계 전반에 이른바 파업투쟁이 가능할 것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투쟁 방식은 바뀌고 또 공감대를 확인하고 그 공감대에 따라서 행동하는 방식이 분명히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싸울 거다. 국민이 함께 해줘야 할 텐데 하겠죠.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국민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또 사회의 견제 장치를 수용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계도 나름의 어떤 논거를 가지고 반대하고 조율하려다가 실패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람 기준 각자에 따라서 이 보도는 성이 안 차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식이 있어요. 당에도 싸다. 잘 알고 계시네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빼앗으려는 것 이동관을 앞세워서 빼앗으려는 것은 방송 언론인들, 기자들의 소유물을 뺏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민사회의 물건, 소유물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소유물을 갈취하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시민사회의 자식들인데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너 데려가도 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가르쳐서 잘 고쳐서 쓰셔야 되는데 지금 뺏기면 그럴 기회를 더 많이 잃으실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나 시민들도 잘 알겠습니다. 상당수의 언론사, 간부들은 위원장님이 상당히 네트워크가 돼 있고 실제로 그런 기득권 권력에 포함돼 있으면서 자처해서 하고 언론을 자기 출세 도구라든가 생계 도구로 삼아서 그걸 유지하는 그러면서 권력과 결탁하고 또 진출하고 한자리 해먹고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은 아직 보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장님 전혀 아닙니다만 간부들이 이전보다는 싸울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투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론 순치된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또는 생각을 바꾼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난 언론 투쟁사를 수십 년을 반취해 보면요. 단 한 번도 간부가 중심이었던 적이 없어요. 30대, 40대 상대적으로 젊은 40대도 젊은 건 아니죠. 상대적으로 젊은 기자들 언론인들이 뭉쳐서 싸웠던 거죠. 정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저는 소명감, 청룡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참다 참다가 뛰쳐나오는 것이 싸움의 양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8년도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가 처음부터 정권과 맞서 싸우자 이런 결의를 했던 건 아닙니다. 싸울 수 있나? 정권이 바뀌었으면 사실상 Y10 지분이 공적 지분인데 정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도 있었어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 저희가 사원총회를 했을 때 모인 숫자를 보고 이렇게 많이 모였나? 그래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물론 과정과정에서 노조 집행부가 구성원들 그리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그런 노력을 잘 기울여야 되기도 하고 그게 주요해야 되기도 하지만 본질은 찍어누르는 방식의 무도함 그 강도 그것으로 인한 구성원들의 피해 시민사회의 피해 이것이 싸움을 촉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부당해도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찍어누르는 기술이 참 교묘했다. 기술로서는 수질이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의 기술은 굉장히 우악스럽고 무도해요. 그래요? 무도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이런 게 좀 비웃으면 살지도 모르는데 무더위는 피하잖아요. 참아내고 맞아요. 그런데 이 무도한 권력은요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참을 수도 없는 거고요. 언론인들도 그럴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또 차차 나중에 양평에서 살고 계십니까?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9년 조금 넘었어요. 강상면은 아니시죠? 강상면이에요. 강상면이에요? 이야. 제가 양평으로 이사 가야지 하고 그 일대를 돌면서 다니다 보니까 서종면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광주에는 남종면이 있고 제 이름이 종면이니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가야 되나? 하다가 가격대가 안 맞아서 강상면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강상면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죠. 지금 좀 올랐습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여전히 서종면, 양서면 이쪽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페북이 글도 많이 쓰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양평의 김건희 고속도로 문제로 인해서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워낙 사건이 많으니까 양평 보도는 안 돼. 늘 이슈가 이슈를 가리는 이슈가 터지면 정부에서 관련자들이 반박하잖아요. 그 해명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납득하는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다른 이슈가 터져서 덮이는 일들이 무한 반복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양평 문제 터진 지가 한 한 달 정도 됐잖아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용한 편인 것 같아요. 동네 분위기는 처음에 문제 터지고 현수막이 셀 수 없을 만큼 붙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더 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유지되는 것 같은 상황. 이 상황은 뭐지 싶은데 제가 되게 의미 있는 장면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7월 말 2주 전 2주 좀 안 됐는데 7월 27일인가요? 원희룡 장관이 주민 설명회라는 주민 간담회라는 행사를 급조해냅니다. 바로 전날 하자고 해서 이장들이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만 전화 돌려서 모였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밖에 못 모이는구나. 몰래 알려지면 뭔가 큰일 날 것처럼 그런데 그 이틀 뒤에 양평 시내에서 광장에서 시민 수백 명이 모여서 촛불 문화제를 냈어요. 그랬습니까? 원안을 추진하라는 요구를 하고 대통령이 나와서 답하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어제도 제가 시내 나갔다가 봤습니다만 피켓 지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오랫동안 농성하고 있고 저는 처음에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선언하고 갑자기 일이 저는 이렇게 봐요. 들키니까 깜짝 놀라서 이것저것 막 질러대는 그런 상황 그것 때문에 막 떠들썩하고 또 언론이 도와주니까 일부는 그래 설마 그랬겠어?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좀 더 차분해지면 의혹 제기는 너무 당연한 거구나. 어떻게 하필 고속도로 노선을 틀었는데 거기 김건희 씨 땅이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국토부가 얼마나 말을 많이 바꿔왔는지 언론이 얼마나 왜곡 보도를 해왔는지 정리하고 다시 곱씹어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결과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언론 활동 오래 하셨으니까 이 해상 한담은 이건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정설인 것 같은데요. 저는 변경한 추진 못할 거라고 봐요. 그래요? 지금 여론이 웬만하면 밀어붙일 건데 밀어붙였다가 여러 가지 폭풍에 직면할 거라고 봅니다. 상당히 쉬운 문제잖아요. 하필 거기에 있어? 그걸 믿기 어렵잖아요.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놔도 믿을까 말까인데 지금 제가 볼 때 그동안 했던 거는 갑자기 뜬금없이 민주당 소속인 전 양평군수가 땅이 조금 있다고 맹지산거를 가지고 문제 삼았잖아요. 그렇게 물타기 하다가 실패했고 노선이 지금 고속도로 노선이 55% 바뀌는 건데 고속도로 사업은 늘 그런 거다라는 취지에 14개 고속도로 노선 변경률이 77%다. 이 중에 5개는 100% 변경된 거다. 이렇게 자료를 내고 언론이 그대로 받았었는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14개 중에 2개는 예타가 면제된 사업이고요. 나머지 또 12개는요. 3분의 이상 노선을 변경시키지 말라는 지침이 생긴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업들이 최근 10년 동안은 변경된 게 거의 없어요. 14건 중에 하나 걸리는 게 있는데 그거는 국토부 설명으로는 15% 바뀐 거고요. 다른 언론사 분석으로는 5% 바뀐 겁니다. 그런데 55% 바뀐 거랑 그 한 건이랑 비교를 하자고요? 그런 것도 다 드러나서 그리고 국토부가 6월 초에 이 변경된 노선과 김건희 씨 땅과의 거리를 측정을 했어요. 그게 공개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 문건을 국토부가 일전에 모든 공개 모든 자료 공개한다고 큰소리 뻥뻥 쳤는데 그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입니다. 자기네들은 그건 다 재고 있었던 거예요. 위원장님 얘기를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기다리신 분도 있었고 시간이 한 30분 이상 했습니다. 워낙 말씀을 잘하시니까 나중에 또 시간 되실 때 저희가 모셔도 되겠죠?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모시니까 든든합니다. 오늘 아침 양평에서 오신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이렇게 일찍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